트위치로 유학 왔어요 트하 이건 또 뭐야 또 뭘 벗겨달라고 이거 막 아무거나 막 써있는 거 아냐 이거? 이성노래 그만 들으면 안 돼? 여기 계속 내가 이제 야 나 탐방 핫방아가지고 내가 계속 이거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네 빡대 세상 슬프게 부르네 노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래는 간격 빡빡 넣어서 노래는요 음성 필요 없어요 변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 본선에서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? 응 이렇게 부를 거야 기억이 사랑이 아 이거 뭐야 너 돈 건물도 있어? 아뇨 아뇨 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저희 멤버 중에는 있는데 아 멤버 중에 있는 애 있어요? 네네 저는 없어요 그런데 막 건물도 있고 방송도 하고? 걔는 방송이 취미죠 아 걔 좋았으면 좋겠다 형이 보시기엔 어땠어요 비타 형 그날? 비타? 음정이랑 박자 틀렸고 뭐 개판이었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뭔가 이거? 그 노래 뭐 하지?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쳐야 될까요? 여러분이 뭐 듣고 싶은 거 있어요? 아무래도 제가 일본에 좀 있다 오기도 했고 일본 음악에 좀 친근해요 제가 나는 좀 목 좀 풀자 그러면은 임원희 형 사랑해 음정이랑 박자 틀렸어요 음정이랑 박자 틀렸어요 음정이랑 박자 틀렸어요 음정이랑 박자 틀렸어요 크레이디 머큐리가 살아있었다면 형을 보고 충격먹고 콧수염을 밀어버렸을지도 몰라 그 소리 하지마 인마 이거 약간 쿨타임 좀 가져야 돼요 좀 약간 래스팅 좀 해야돼 힘들어 힘들어 내가 인마 너 나이든 마 연속으로 2,400곡을 불렀어 하하하하 링킹파 페... 페인트 아니면 스틸 웨이팅 썸 41 근데 와 이거 스크리밍 해야 된대 그러려면 이런 걸로 스크리밍을 해본 적이 없네 그냥 지르시면 다 들어가요 웬만한 소리 내면 다 들어가요 알았어요 1분만 쉬죠 근데 내가 컨덴서로 이렇게 이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강 하시면 들어가요 제가 전에 몇 번 해가지고 쟤네들이 아까 그로울링 들어있는 노래를 해달라고 해서 한두 번 해봤는데 쟤네들이 엄청 쟤질 거야 하면 얘 그래도 중공간이나 잘 받아요 잘 누르더라고요 흠흠 너 형의 말을 못 알아들겠어? 알아요 아는데 하하하하 아는데 형의 이 몸부림을 이거 못 듣나? 그러면 이제 스틸웨이팅으로 가죠 스틸웨이팅 형의 이 몸부림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혹시 가능하시면 DIO 밑줄 홀리 DIVER 아니면 아이언메이든 밑줄 넘버 오브 비스트 가능하신가요? 잘 모르겠는데 힘드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희흠 아이언메이든? 안하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안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얘기가.. 얘기가 아니잖아요 노래 한대 나이트 몬스터도 해주세요 제가 그 노래를 몰라요 형 거잖아요 NO NO 나 그런 노래를 모르는데 아까 우리 시장에서부터 켜놨구만 나이트 몬스어 처음 들어보는 노래입니다 하하하하 저런 노래가 존재하나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이트 몬스어 나이트 몬스어 이게 무슨 노래야? 아니 뭐 이렇게 주잡한 노래가 있어?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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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넘어오시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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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트 몬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무슨 노래야? 아니 뭐 이렇게 주잡한 노래가 있어?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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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넘어오시죠 하하하하 약간 내가 내가 감성이 비슷하긴 하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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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넘어오다가 니들이 나 버리면 나는 어디로 가니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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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랑으로 가세요 트위치는 다음 팟에서 넘어온 이민 1세대랑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이민 2세대 유튜브 보고 생방 넘어온 교포들이 섞여있는 곳이라 다 다양하게 섞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? 저 키노우TV 출신이에요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? 형님 샴쉐이드 거를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곡 있으신 건데 다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봤더니? 막 열 곡씩 있고 나는 라이프라는 노래도 좋아하고 난 쟤 다 좋아해요 샴쉐이드 노래 내가 은근히 락을 되게 많이 알아 나보다 훨씬 많이 아시지 난 락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은근히 많이 알지 춤이 멎을 것만 같아 혹시 뮤즈의 I belong to you도 가능하신가요? 아 그건 모르겠네 모른데요 아 다 한다고 그랬는데 민망하구만 그럴 수 있어요 야 참빛방은 그만 당연히 너희들 없으니까 방이 아니지 왜 뭔말해? 저희 멤버 애가 우리 방이 아닌 것 같대 그래서 당연히 니들 없는데 니들 없으면 니들 방 아니지 뭐야 아 너희들 이렇게 자주 모이는구나 저희 방송할 때 거의 맨날 모여서 같이 했어요 3일 내내 이제 슬슬 쟤네들도 독립시켜야 돼가지고 놔줘야 돼 열심히 해라 좋겠다 야 이렇게 잘나가는 애 딱 있고 어? 잘나가는 애 옆에서 싹 붙여있어야지 아 뭐야 잘나갑니까 저희 UL은 총 4명이요 다섯 명으로 알고 있는데 UL 에이먼이라고 하하하하하하 슬로우 자리도 있대 이제 갑자기 서로 쟁탈전인 거야 에이먼 형이 어디로 가나 그러게 슬로우 복지 있어요? 저 처음 들어봤는데 무슨 복지가 있어? 일단 프리엠프 증정할게요 아 프리엠프 하나 주면 되는데 그럼 잠깐 바꾸고 하하하하하하 야 그거 해갖고 바로 뛰면 안 되냐? 바꾸 뛰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하하하하 이거 빌리버 락 버전이라고 하는데? 주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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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들어봐 내가 주꾸미 들려줄게 아까봐 주꾸미 주꾸미 여기 주꾸미 있잖아 여기 아조씨 그래서 주꾸미 얼마에요? 포장해주세요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여보 나 여기 오해가 풀렸어? 어 다들 어 주꾸미가 있지? 하하하하 주꾸미가 있으니까 주꾸미를 찾은 거야 아까 비타형이 이거 후렴 들어봐야 된다고 그랬는데? 후렴 쪽에 뭐 있다고? 어떻게 되는 거야? 코드가 바뀌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? 왜 코드가 바뀌어? 이게 듣고 싶었대요 그냥 아 저기 형이 노래를 계속 시키네 제가 하하하하 시간을 달려서 락은 왜 있는 거야? 아 이런거 좀 하지마 제발 꿈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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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되게 하하하하 내가 좀 좋아했어 이 노래 내가 좋아했어 이 노래 내가 좋아했어 아무도 좀 알아 이펙트는 최고다 너무 귀여워 이건 인정할게 좋아 노래가 솔직히 좋잖아 드림캐쳐 안 좋아하니? 저 드림캐쳐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드림캐쳐로 안 들어봤어요 네 큰일나는 사람이네 너 어디서 음악 한다고 하지마 드림캐쳐가 누구에요 연애가 아이돌 이거 아니에요 드림캐쳐 이거 아이 큰일난 소리네 야 이거 부르면 얼마나 멋있는데 네? 이걸 부르신다고? 왜 이거를 이걸 부르시라고? 왜 이거를 이것도 왜 얼마 좋은데 이게 형님 이거 본선에서 부르시면 트위치는 전부 다 형 뽑아요 각이야? 이거 100%다 이거는 와 이거 못 이긴다 이거 진짜 못 이긴다 이거 하는 순간 트위치에서는 무조건 1위야 이야 방송 플랫폼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님은 트위치인 거 솔직해봅시다 솔깃했쥬 아니 무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큰일난 소리라고 지금 잠깐 유아가 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는 이유가 있겠지 네 우리 팬들도 버릴 수 없어요 따라오실 것 같은데 팬분들한테 따라오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우리 팬들에 또 의리가 있지 않니 내가 또 의리로 하나로 또 이렇게까지 온 사람인데 메뉴 애들도 초코파이 땜에 흔들리던데 준비할까 에이먼요 초코파이 땜에 수원 삼성으로 오진 않았잖아 그거 너무 달아 초코파이 I love 초코파이 I wanna go 삼성 수원 삼성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해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많이 본다는 것 자체가 음악 방송 자체를 이렇게 많이 봐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더 이렇게 오늘 컨디션이 좀 힘이 난 것 같아요 어떤 너무 즐겁다 이렇게 트위치 아무튼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네요 아 근데 너무 락만 불렀어 나 발라던데 큰일났어 섬님 팔로우도 안 했는데 사실 에이먼은 누구지 하고 락데이 방제만 보고 왔는데 에이먼님도 알게 되고 팔로우도 안 하고 돈에를 5만원 쓰고 가네요 하하하 델리 만주는 달아연 푸키뿅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팔로우는 안 하시겠다 아유 정말 너무 잘 봤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안 보겠습니다 팔로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이네 앗 앗 아 여러분 저 유튜브도 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에이먼 형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오늘 뭐 즐거우셨나요 뭐 제가 좀 뭐 더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게 와주신 에이먼 형님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로 너무 즐겁고 다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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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